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언니 뒤에. 까만 게 비쳐. 까만 게 뭔가 안 좋은 게 있긴 있는 거 같아. 까만 게 비쳐. 살아서 뭐 해.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해. 까만 게 비쳐. 그런 까만 게 뒤에 있다고요? 응. 일도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뭐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. 그래서 그걸 좀 풀어주십사 하고. 근데. 네. 근데. 근데. 언니네가 뻔뻔스러워. 뻔뻔스럽고. 그냥. 음. 그 까만 게 비친다 그랬잖아. 나한테 올라타. 뻔뻔스럽고. 나도 살고 싶었어. 나도 살고 싶었어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.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을 때. 너네들은 뭐에 있니. 그 까만 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. 아이고. 아우 집에. 아우 그러면은 동생밖에 없는데. 둘째가 누구예요. 둘째요. 네. 둘째 저 동생 있거든요 셋이나 있는데. 그래요 둘째가 네. 살아있는 사람을 비치지가 않아요. 둘째요. 둘째요. 넷째 누구예요. 넷째 동생 있어요 여동생. 한번 물어볼게요. 집안에. 네. 한. 이삼 년이 됐을까 삼사 년이 됐을까 그 뭐를 말하는 거야. 내가 남 땀에 죽은 것도 아니고. 내 동기 일신. 내 동기 일신 땀에. 어디서 말 못하고 누구한테 말 못하고.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. 내가 스스로 내가 갔다. 동생인데. 둘째 동생. 뻔뻔스러워요.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니도 뻔뻔스러워. 언니 힘들어. 아니 동생이 그렇게 말한다고요. 언니 힘들어 어 나는 힘들어서 죽었어. 근데 너네들 이게 힘들어. 아직도 못 갔나 봐. 어떻게 가. 넷째가 누구냐고 넷째 죽이고 간대. 아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제가 저희 둘째가 새로 있을 텐데. 저희 넷째 진짜 넷째를 해야죠. 둘이 좋아졌나 미친 것들이. 맞다고? 둘이 좋아졌다고. 이 둘째 몰래 둘이 만난 거예요. 넷째가? 네. 이 소리가 이 소리야. 넷째도 그만둔단 말이에요. 근데 넷째가 또 거기다 애를 댔어요. 봐가지고 쥐 언니한테 쥐 이제 뭐 둘째는 애를 못 가졌으니까 그냥 들어오고 있는데 봐가지고 쥐 임신했다고 형들에 헤어지라고 자기가 살겠다고 땡 난리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둘째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. 헤어 응. 이 얘기를 못난. 하소 이야기를 합니다. 싫었어요.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걸 좀 안 실어 줄라 그랬는데 내 몸이 너무 떨려요. 이 사람 약 먹고 갔죠. 응. 거품이나 거품이나 입에서 거품이 나잖아요. 응. 이 사람 약 먹고 갔죠 그렇죠. 입에서 거품이 나요. 순간. 애기 못 가진 것도 너무 비관스럽고. 근데 평상시에도 그 재벌한 사람이 바람을 많이 피웠던 거 같아. 응. 그러면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운 거는 자기가 눈 감아 줄 수 있었는데. 둘째가. 아까 말하듯이. 언니 나 애 가졌으니까 네가 물러서. 어떻게 자매가 그렇게 야박할 수가 있어. 근데 이거를 식구들이 다 알았다는 거야. 식구들이 다 알았으면서. 말리지 못했다는 거고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그니까 그 애를 못 낳게 해줬을 때 제가 아유 조직 다니면서 그냥 맨날 며칠이 말렸어야 됐는데. 그게 그냥 사다 올려가지고. 지금 지 언니는 죽었는데 그 엄마랑 지금 어디서 항상 살고 있어요. 돈이 뭐예요.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쓰고. 내가 뭐 들어오는 적금이 있다든지 보험금이 있다든지. 그 다 어디 갔어요. 그거는. 동생 앞으로 돼 있는 거는 가족이니까 이제 네들이 다 가져가. 그 돈을. 둘째하고 같이 살면서 아니 넷째하고 같이 살면서. 자기가 안 입고 안 쓰고 보험 들었던 것을. 다른 이도 아니고. 내 자매가. 나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이것은 만지지 말아야지. 이거 만지지 말아야지. 애기 본다 서러움도 너무 큰데. 나 왜 안 풀린가요. 당신 알았어. 내가 까만 그림자 데리고 왔다 했을 때 몰라서 솔직히 말해 봐. 알았어. 응. 응. 근데 왜 동생이 나한테까지 지랄하나. 그 그렇게 생각했겠지. 근데 식구들이 알아줬으면. 그냥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. 끝까지. 동생 좀 펜을 들어줬고. 많은 막내 보지 않고. 응. 어떻게 해서라도 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뺏기지 말고. 응. 어떻게 가 언니 같으면 가라면 가겠어. 아유 어떻게. 나 못해. 내가 만약에 언니가 지노기를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나 이거 못해. 보내주세요 맞아. 응. 이 사람이 한번 보내준다고 해서 나 갈랍니다. 나 갈랍니다. 잘 계세요 하고 갈 거 같아. 언니 너 같으면은 이런 동생한테 소모를 당했는데. 응 나 갈랍니다 고맙습니다 나 풀어줘서 갈 거 같아. 응. 나 못해 안 해. 응 어떻게 하면 좋아요. 모두를 또 한번 당해봐 응. 도와주세요. 응.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. 못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요. 근데요. 언젠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겠냐고. 가겠냐고. 우리 선생님 원하는 어떻게. 가겠냐고 그니까. 여기서 서리서리 한 입 맺혔고. 진짜 누구 말대로 여자가 한 표면 오늘 서리 내린다고 딱 그 차기야. 응. 근데 남이 그랬다면 차라리 내가 풀어서 보내줍시다 할 거야. 근데 내 여동생이. 어 거기 또 갔으면 또 빗으로 꼽았어. 내 여동생이 남도 아니고 내 여동생이 근데 어떻게 가겠니. 어 내 여동생이 빗으로 꼽았는데 어떻게 가겠니. 그것도 어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뭐하는 돈에 본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알면서 그 돈을 지들끼리 호황호황호식하고 산다는 게 말이 돼. 왜 그걸 못 말리고 나한테 와서. 딸이 네 명입니까. 네 명이에요. 네 명이에요 네. 딸 네 명. 둘째 언니가 큰 애예요 큰 사람이에요. 큰 사람 셋째는 뭐 했네요. 언니들은 뭐 했네요 어 언니 언니는 뭐 했고 셋째는 너는 뭐 했니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 좀 손 좀 잡아주고 밖에 나가지 말고 나랑 좀 같이 있어주지 그랬니 어 나는 눈뜨기가 무섭고 나는 밤만 되면 밤이 무섭고 낮이 무서웠대. 온도요. 온도요 풀어질 원이 있고요. 못 풀어질 원이 있어요. 어떻게 풀면 못 풀어지겠어요. 근데 내 동기가 그랬는데 한 번 푼다고 잘 가세요. 무녀가 인사를 했을 때 여기다 무녀도 갈 때는 태워서 여기다 태우거든요. 근데 가겠어요. 하다 보면 그래요 나 못 가네. 나 못 가네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못 가네. 그런데 어떻게 보내드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. 못 입에 내 이걸 어떻게 이겨냈으면. 다른 일이 아니고 내 동생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어 거기다가 약 올리는 동생이. 언니 미안해도 아니고 나 임신했으니까 너 나가. 그 자기는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했잖아. 안 했어요. 언니 같으면은. 나는 못해요. 나는 그 영생의 마음이. 너무 애절어서. 가지도 않아요 솔직히 가지도 않아요 이런 분이 가라면 가겠어요 가라면 가겠습 차라리 간다며 나라도 해줘요 그냥 당신 말 안 해도 내가 보내줄게 좋은 데로 가 내가 그냥 뭐 뭐 굳이 뭘 안 한 도라도. 나는 당신이 안 풀린 이유를 말해 말하고 있어요. 지금 금전 줄이고. 언니도 언니도 이혼했죠. 언니도 이혼했죠. 왜 내 어디라고 너너들이 내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이라 그래야 되지. 장례식장에 뻔뻔하게 넷째도 왔죠. 니들이 내가 너 땀에 죽었는데 거기까지 들어 닥치게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제발 줘.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네들도 나갔던 고통 한번 당해보래. 그러나 더 이상 고통은 주지는 않는데 더 이상 고통은 주지는 않지만 안 간대. 그러니 마음속으로 많이 많이 빌어주세요. 갈 것 같으면 저도 해드립니다. 안 간대요. 못 가신대요. 됐죠.